어디서 아무라도 와서 쪼까 거들어지면 숨통이 다소 트이겠는디. 청와대에다 이 사단을 얘기를 하고 어찌거든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변호사님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날 뿐이라도 이러고 충문외과장 준비하다가 우리들 다 쓰러져요. 들어오셔요. 뭐? 추 검사님. 누구예요? 무슨 바람이 이러고 쐈었구나. 여기 어쩐 일을. 지난번 강원도에서 하신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? 그럼요. 추 검사는 파견 요청 거 보셨잖아요. 마음 바뀌었습니다. 그럼 와주시는 건가요? 사표 내세요. 고맙습니다.